어느 날 석가가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는 제자를 시켜서 그것을 줍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종이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는 냄새를 맡아보고는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아직 향이 종이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보고는 어떤 새끼줄이냐 하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는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든 인년에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재앙과 재에 이르게 된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이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깨워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은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잊은 채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의 흔적은 남게 되고 또 남아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가 젊었을 때 삶의 의미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그들의 삶은 동떨어져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 끝날 뿐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톨스토이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정교회를 떠났다가 한참 후에 먼 훗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 후에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를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지목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실 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는 결코 자기 자랑이나 교만함이나 무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정의와 극혈과 믿음,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그하고 희생이 있는 사랑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삶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 무언가를 보여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에 두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쇼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인사받으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세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뭘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보이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고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잃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현상은 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 말에 따른 삶이 없을 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울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잃어 본 적 있으십니까? 행복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낮은 자의 자리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삶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삶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파 본 적 없고 울어 본 적 없고 잃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난받는 종은 고난받는 종은 고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삶, 그 이상의 삶을 먼저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높은 자이면서도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돋보이고 싶으냐? 그러면 내려서서 종이 되어라 목에 너무 힘을 주면 결국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인정하면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성교사 역을 감당했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있었던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상금과 자기 모든 재산을 병원을 위해서 다 기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그는 모금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고향인 독일의 알자스에 들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친지와 동료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기차역에 모여서 20세기 성자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환영 나온 사람들과 기자들은 전부가 다 일등석이 있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둥대는 사람들의 눈에 맨 뒷칸 3등 열차에서 내려서 초라한 모습으로 플랫폼으로 걸어나가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아니 박사님 어째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3등 칸을 탔습니다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데 그 삶은 가치 있게 빛이 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 때 그 신앙이 그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보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목사가 되기보다 목사로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만들어내는 그런 헛된 마음 그 마음을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제자들이 살아주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은 믿읍지가 않고 믿어온 말은 아름답지가 않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삶의 일치 때문이었습니다 잘난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뭔가를 많이 걸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속이 빈 것을 아니까 사람은 교만하기는 참 쉽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삶을 통하여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자기를 낮추는 자로서 높은 자의 삶이 되기를 우원하십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우원하십니다 말과 행위는 우리 자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보다는 말을 삶으로 옮겨내는 기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게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 안에서 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엮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삶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